주거용으로 썼던 공간이에요. 완벽하게 오피스로 대변환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벽재를 모두 철거하고 30명 정도의 팀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처음부터 대외실의 계획 자체는 사이즈를 좀 크게 계획해 실제 그 확장성까지 고려하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거 안쪽에 일하시는 분들하고는 약간 동선을 분리했다는 걸 이렇게 멋스럽게 만들면서도 수납도 신경 썼다. 안녕하세요. 아파트컬처의 송재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78평형 주상복합 이테리어 공사를 하게 됐었는데요. 이번에 좀 특이했던 게 기존의 주거공간이었던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바꿨던 사례입니다. 보통 우리가 주거공간을 사무공간으로 바꾸는 경우가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보통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역시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공덕에 있는 롯데캐슬이라고 하는 오피스텔인데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원래 사무실 용도가 아닌 주거용으로 썼던 공간이에요.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침실도 있고 주방도 있던 공간이었는데 그런 공간들을 전체 다 철거하고 완벽하게 오피스로 대변환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새로운 사실을 좀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부동산 구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양수, 양도 받는 과정에서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받냐 원상태로 받냐 하는 그 두 가지 이슈가 있을 텐데요.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서 원래 상태 그대로 받게 되었어요. 기존에 있는 거를 다 철거하게 되다 보니 실제 철거고사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철거 비용만 수천만 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전에 부동산 구입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계약 과정에서 철거 비용은 그래도 직접 부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관을 딱 들어오면서 현관부터 회의실, 소외실, 탕비실 그 다음에 공용공간, 화장실, 임원실, 대표실까지 이렇게 되게 짜임색의 공간을 만들어 봤는데 이 공간 한번 저희랑 같이 둘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관부터 보실게요. 네, 현관을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관 부분에서는 손님들도 오고 직원분들도 오는 공간이다 보니까 입구에서는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보시는 것처럼 입구 쪽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벽체는 전체 다 원래 페인트 작업을 고려했었으나 매구성이 조금 더 좋은 필름 작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페인트 느낌이 나는 필름지로 전체 시공을 해줬고요. 현관에서 이 느낌이 그대로 이제 안쪽으로 연결되는 걸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주공간이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뭘 하죠? 바닥에 보일러 난방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닥에 보일러 난방을 하는 이 부분을 굳이 철거하진 않았어요. 난방공사가 되어 있는 공간을 철거하는 경우도 많은데 보통 오피스에서 일을 하다 보면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 온풍기 때문에 위에는 엄청 더운데 밑에는 철거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바닥 난방이 되어 있는 경우는 이걸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거꾸로 바닥과 하체 부분은 굉장히 따뜻한데 상체는 좀 그래도 시원한 상태로 돼서 굉장히 집중도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이 바닥 난방이 있는 경우는 되도록이면 활용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저희가 바닥 난방이 있는 걸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일반 주거 형식과 같은 신발장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온 형태로 가게끔 공간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부에 있는 오염물질이나 먼지 같은 것들을 벌릴 수 있어요. 신발 한번 벗고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도 사무공간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에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답함을 좀 덜 하기 위해서 실용적인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입구 쪽에 이렇게 전신걸로 하나 배치를 했습니다. 전신걸로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게끔 배치를 했고요. 이 복도를 통해서 좌측으로 가면 좌측 방 우측으로 가면 우측 방으로 연결되는 크게 두 개의 공간으로 가는 공간이었는데 쭉 보시면 그런 벽체나 공간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계획을 했던 게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벽체를 모두 철거하고 공용부라고 하는 이 공간에 30명 정도의 팀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배치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닥에 보일러가 깔려 있으니까 장점은 바닥 콘크리트와 바닥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거였고 공간이 있으니까 뭘 할 수 있었냐면 개선을 저희가 다 바닥에다 매립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통신선하고 전원선이라고 해서 전기 콘센트 멀티탭하고 인터넷선이 막 굉장히 많이 지나가게 돼요. 또 그런 것들을 임시로 막기 위해서 쫄대라고 해서 공간이 되게 멋스럽지 않게 나오는데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닥에다 이 모든 배관들을 매립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랜선들 통신선하고 통신 외에 전원선 보시면 안쪽 콘센트가 또 있거든요. 전원선까지 전체 다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는 동선이나 외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배관이나 배선들이 보이지 않게끔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이렇게 깔끔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 꼭 알고 계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선 자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리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동선은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갈 수 있는 동선과 이 회사의 임직원들이 갈 수 있는 동선을 딱 두 개로 분리를 해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구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오른쪽 측면에 두 개의 문이 보일 겁니다. 하나는 누가 봐도 이렇게 유리문으로 딱 돼 있어서 개방감 있게 계획을 해가지고 아 여기는 회의실이구나 라고 단접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대회의실을 계획을 했고 지금 왼쪽 측면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도어들이 보일 겁니다. 보시면 여기에도 도어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도어가 있습니다. 근데 각각 용도가 있는데요.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전체 직원이 약간 30에서 앞으로 40년까지 늘어날 회사다 보니까 대회의실에서 한 20명 정도가 충분히 안정적으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게 클라이언트의 첫 번째 요청 사항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의자 세팅 자체는 10개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의자 뒤쪽 동선도 여유 있게 만들어 놓고 상가 쪽 동선도 여유 있게 만들어 드렸어요. 여유 있게 만들었던 이유는 실제 평상시에 한 8명에서 10명 정도 회의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안정적으로 하지만 만약에 대회의를 하게 되는 경우는 별도로 외부에서 의자를 갖고 와서 이쪽 면이나 이쪽 면에 앉을 수 있게끔 처음부터 대회의실의 계획 자체는 사이즈를 좀 크게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설계할 때 도면에 있는 것으로만 보게 되면 딱 그 공간 안에 사람들을 채우려고 하는데 실제 그 확장성까지 고려하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회의실을 만들면서 저희가 또 한 가지 고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외부에 창이 있었는데 이 창문으로 이 공간의 답답함을 좀 없애려고 했는데요. 바로 옆에도 저희가 한 6인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중회의실 정도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회의실과의 연결성을 좀 이 유리창 하나로 기획을 했습니다. 일부는 전체 딱 이렇게 밀폐된 공간을 주되 간막이 벽 끝쪽 창가의 저판 쪽을 유리로 계획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 공간에서의 개방감을 조금 더 줬었는데 이렇게 공간을 구분할 때 한쪽 벽째 일부 유리로 마감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니까 참고하셨다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기획할 때 빔 프로젝트를 거의 대부분 사용하게 됩니다. 천정에 밀입형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희도 보시면 천정에다가 아예 밀입을 해가지고 사용할 땐 내리고 사용 안 할 때는 올려두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전체를 다 수납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과연 수납을 얼만큼 하겠냐 하겠지만 회의실의 용도 자체는 회의도 하고 사무실에서 사용하지 않는 많은 짐들을 공간할 수 있는 한의 창고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도어를 열기 전까지 여기가 혹시 창고라는 느낌이 들었었나요? 아마 못 들었을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꽤나 많이 공간을 숨겨놨습니다. 회사 사이즈도 커지고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그 짐들을 수용할 수납 공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공간이 지저분하게 되거든요. 벽째 뒤쪽에다 저희가 숨기는 방식들을 많이 채택을 합니다. 이 회의실을 계획하면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팁은 첫 번째 가변성이 있는 말 그대로 10명이 아니라 실제 한 2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잉여 좌석을 놓을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를 기획을 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답답하지 않을 수 있게 창가 부분을 최대한 개방해주고 때에 따라서 옆의 공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의 일부 유리를 활용해서 확장감을 가져가는 게 좋다. 세 번째 빔 프로젝트는 사용할 때만 쓰면 되기 때문에 윗만하면 천정 매립형으로 기획하는 것이 좋다. 네 번째 이렇게 수납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도어 열리는 안쪽 공간으로 기획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나 많은 수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다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나가볼까요? 또 나가면서 이제 제가 또 수납 관련된 건 좀 설명드릴 텐데 여기도 그냥 이렇게 필름으로 마감한 일반 복도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여기도 전체가 다 수납입니다. 여기는 실제 이렇게나 많은 공간들을 저희가 수납을 계획을 하게 됐어요. 이 업종 자체가 세무법이다 보니까 문서 같은 걸 보관하기 굉장히 많습니다. 공사 전에 기존 사무실 갔을 때 그 공간에서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패턴을 연구해서 아 여기는 수납 공간이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멋스럽게 만들면서도 수납도 신경 썼다라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회사 내에서 조금 자랑할 수 있는 것들 상패나 상장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입구에서 놓을 수 있게끔 입구 쪽에다가 아크릴로 이렇게 좀 제작을 해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대회의실을 통해서 바로 옆에 중회의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회의실이랑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인 정도 앉아서 회의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안쪽에 또 역시나 굉장히 많은 수납 공간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벌써 대회의실에서 한번 보고 복도에서도 한번 보고 중회의실에서도 한번 볼 수 있죠. 실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 클라이언트께서 저희는 대회의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요청을 드렸던 게 직원분들이 쉬는 공간도 좋지만 그래도 가변성 있게 우리가 설계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때에 따른 중회의실로도 쓰고 직원들 휴식 장소로도 쓰고 정말 또 회사 규모가 좀 더 커져서 혹시 임직원이 생기면 임직원이 쓸 수 있는 방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해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컨셉을 세 가지 용도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좀 가변성 있게 설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이어서 나머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간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평면도를 보시면요. Y자처럼 생긴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울퉁불퉁하고 막 모서리가 튀어나와 있고 했던 공간인데 지금 보시면 영상에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사각형의 느낌이 나올 거예요. 최대한 울퉁불퉁한 공간을 안쪽으로 밀어버리고 최대한 넓게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먼저 크게 다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첫째는 이렇게 벽이 꺾여 있습니다. 안쪽은 다 철거할 수 없는 기둥 같은 게 되어 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벽째치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이런 공간 하나도 다 가구도어로 계획을 해가지고 이런 청소용품이나 많은 것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또 이쪽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팀원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외투나 가방 같은 걸 보관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팀원들이 이제 옷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 공간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팀원들의 드레스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각형 공간이에요. 삼각형 공간. 근데 보시면 바깥쪽을 징사각형 만들면서 삼각형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 도어를 열어보게 되면 이 공간 같은 경우는 탕비실입니다. 간단한 식사 같은 거 하시면서 음료나 냉장고 같은 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보시면 정수기하고 추후에 이 공간에 냉장고가 들어오게 될 예정입니다.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림이 많아지다 보면 수납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상부장부터 사부장까지 꽤나 많은 수납들을 계획을 했고요. 또 여기도 도어를 열면 수납 계획을 충분하게 해주었습니다. 탕비실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벽 뒤쪽 공간도 수납으로 같이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도어가 닫혀있는 경우는 깔끔한 벽체로 보이지만 탕비실 안쪽도 정말 많은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했어요. 어쨌든 저희가 계획했던 건 뭐냐면 외부에서 봤을 때 외부 공간은 최대한 깔끔하게 선도 노출되지 말고 짐들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계획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쭉 가다 보면 여기들은 도어는 아니고요. 다만 이쪽 어딘가에 보일러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실 같은 경우는 굳이 여길 통해서 도어를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쪽에다가 또 창고를 하나 만들어 드렸거든요. 이 창고 공간을 하나 만들면서 이쪽에다 도어를 내가지고 보일러실로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실 같은 경우는 굳이 외부 쪽에 노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보일러실 자체는 이제 안쪽에다가 배치를 했고요. 보일러실도 제가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배관 같은 거 정리를 싹 해줘서 보시면 이 보일러실 자체에도 꽤나 많은 수납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또 이 창고 공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이 보일러실로 다니는 동선을 제외한 왼쪽 오른쪽으로 다 수납할 수 있는 렉 같은 걸 설치할 거라고 저희가 가정을 했습니다. 양쪽에 전체가 나중에 추후에 렉이 설치돼서 수납을 다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 공간 같은 경우는 일반 벽은 아니고요. 여기도 똑같이 불규칙한 벽을 보시면 여기는 기둥이 하나 있어가지고 크게 기둥이 하나 있고 이제 옆에 남는 공간이 있었는데 이 공간 같은 경우도 최대한 일체감 있게 디자인하고 수납까지 하게끔 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도어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제 설명을 쭉 듣고 다시 이쪽 벽면 쭉 보게 되면은 정말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지만 수납공간, 창고, 그 다음에 보일러실, 상비실, 그 다음에 직원분들 옷 놓을 수 있는 드레스룸 같은 공간, 그 다음에 청소도구 놓을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중회실까지 이 공간 안에 다 넣었거든요. 굉장히 깔끔하지 않나요? 지금 저는 이렇게 좀 편하게 다니는데 제가 여기 가구들이 다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다녀볼게요.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동선, 이동선입니다. 왜냐하면 책상들이 여기 배치될 거라서요. 다시 입구로 들어오게 되면은 제가 이제 입구에서 들어왔을 때 외부 손님이라고 한다면 여기 잠깐 기다려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중회실이나 대회실로 가서 대기를 할 수 있게끔 동선을 최대한 짧게 계획을 했고 안쪽에 일하시는 분들하고는 약간 동선을 분리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오피스 공사를 하다 보면 화장실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화장실 공사 같은 경우는 외부의 공용부에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오피스 안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피스테리였다 보니까 화장실 자체가 내부에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남자 화장실과 그 옆쪽에 여자 화장실을 계획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도 동선을 최대한 외부 사람들과 내부 사람들이 만나는 교차점에다가 일부러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화장실이 세 군데나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세 개의 화장실을 다 없애고 한 군데로 통합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무실이다 보니까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 두 개로 구분을 했는데 남자 화장실을 만들게 되는 경우 우리가 굉장히 좀 심플하게 보통 소변기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는 이번에 과감하게 소변기를 안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하게 된 이 오피스 같은 경우는 남자분이 2, 여자분이 8 정도 될 정도의 비율이라 남자 화장실이 크지 않아도 된다는 게 요청사항이었어요. 저희는 소변기를 배치하지 않고 꽤 여유 있는 공간에 자변기를 배치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소변기를 배치하게 되면요. 그 소변기를 누군가가 매일 와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분들이 소변을 보게 되면 주변에 소변이 많이 묻게 되고 그게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게 돼요. 좌변기 용도로도 충분히 다 쓸 수가 있게 되거든요. 사용할 때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냄새도 일단 안 나기 때문에 유지관리도 좋고요. 남자 화장실 계획한다고 할 때 소변기 계획하지 마시고요. 좌변기 계획을 하시면 전체 두 개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소변기보단 좌변기를 권장해드린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또 팁을 보여드리면 별건 아니지만 여기도 수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업무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야근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남성분들은 좀 일하다 보면 또 샤워하고 나면 좀 리프레시 되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 대표님께 이제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화장실 계획을 할 때 되도록이면 샤워실 하나를 만들면 좋겠다. 대표님께서 응해주셔서 저희가 안쪽에다가 샤워실 하나 만들어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쪽 공간을 굉장히 넓게 샤워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고 위에다가 환풍기까지 설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업무가 좀 길어지거나 그런 경우에 이렇게 사무실 안에 샤워하는 공간이 있으면은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여자 화장실인데요. 사전에 여자 직원분들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이런 요청사항이 있더라고요. 아 사무실 안에 화장실이 있으면 난 이용하지 않을 거야 라는 설문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일을 보거나 할 때 수리가 난다거나 뭔가 편하지 않은 이유들이 있었을 텐데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사용자가 정말 이 공간 안에서 편하게 자기를 볼 수 있게끔 만들까 고민을 했습니다. 평면 자체가 Y자형으로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좀 꺾여서 들어가는 공간을 계획해야겠다는 것과 화장실까지 가기 위한 여러 레이어들을 만들었습니다. 폐쇄적으로 민폐된 공간이야 라는 걸 연출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게 이렇게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는 세면대 구간입니다. 세면대를 크게 두 개 만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녀 비율 중에 여자분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다 보니까 점심시간 같은 때 양치하는 것들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두근데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또 돌아보시면은 이 벽체를 형성하면서 뒤에 조금 남는 벽이 있었어요. 여기다도 파우더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화장실로 들어가기 전 공간으로서 충분히 여유 있게 만들어 드렸고요. 두 번째는 밀폐를 주기 위해서 첫 번째 도어를 열고 두 번째 도어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두 번째 도어를 열고 들어가게 되면 비로소 화장실을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안쪽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만약에 여기 앉았다고 가정을 하면 실제 지금 정면에는 절대 그 공용 공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도어는 입구 쪽에 하나 유리문 하나 파티션까지 크게 세 가지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꽤 비교적 안정적으로 공간에서 일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죠. 보시는 것처럼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조금씩 더 밀폐감이 더 강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을 설계하면서 저희도 이제 실제 사용하실 분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고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지금처럼 여러 개의 레이어들로 공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공사 완료돼서 팀원들이 와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듣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공간에 대표님이 사용하실 공간인데요. 한번 같이 들어가서 보시도록 할게요. 대표님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제안 드렸던 게 대회실, 소회실도 있긴 하지만 보통 대표님실에서 회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자리 앞쪽에다가 많게는 6명 정도가 간단히 앉아서 회의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을 배치해 드렸고요. 대표님 공간은 기역자로 좀 더 중후한 중역 책상을 배치해 드렸습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도 역시나 여기 보시면 여기 큰 기둥이 있어서 기둥을 중심으로 좌우 다 수납을 하기 어렵게 되어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공간들도 저희가 안쪽에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전체 다 수납으로 계획했다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측면 같은 경우는 벽체 라인하고 동일하게 전체 맞춤형 가구로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부에 있는 라인 조명이랑 동일하게 장 안에다가 간접 조명을 넣어드렸어요. 이유는 여기 대표님께서 수상하신 상들이 워낙 많아서 그 상들을 이렇게 전시해야 될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이 공간이 아마 전체 다 대표님이 전시할 공간에 장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수납하실 수 있을 만한 많은 짐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이쪽 벽까지 수납 기획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사각형으로 반듯한 공간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울퉁불퉁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들을 설계하면서 꽤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런 공간들은 대부분 저희가 맞춤형 가구로 제작을 하면서 공간을 최대한 반듯한 느낌으로 연출하기 노력을 했고요. 그 외의 공간에서는 최대한 지저분한 물건들이 외부에 보이지 않게끔 깔끔하게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약 한 5주에 걸쳐서 공사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전체 마무리가 돼서 내일 바로 고객님께서 입주를 하실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저희가 생각하고 고민했던 내용들을 같이 담아서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공유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곧 저희가 오피스 컬처라고 하는 것도 하나 만들 텐데요. 오피스 공사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심도 깊게 할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나 가이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많이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